6.25 전쟁에서 전세가 역전된 원인을 인천 상륙작전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수십 년 동안에 걸쳐서 동해안 철도를 따라서 방대한 해안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구글 어스를 들여다보면 북한의 동해안 철도 주변에 크고 작은 비행장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북측 강원도에만 9개의 군사비행장이 있어요. 9개의 그리고 동해안 철도 직경 500m 이내 보병부대 8개, 포병부대 7개 부대가 포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12쪽에 북한 철도 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 간략히 6줄을 딱 보고 해놨어요. 저는 간략히 6줄에 불과하지만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 들여다봐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동해안 방어부대 대부분이 동해선 철도를 따라서 배치돼 있어요. 그래서 동해선 철도 현대화 사업이 진행되면 대대적인 부대 이전이 불가피합니다. 그러니까 해안 방어선을 다시 구축해야 되는 거예요. 대대적인 부대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북한은 부대 이전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경제력이 없습니다. 지난번 개선공단 조성 때도 북한의 군부대는 새로운 주둔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엄청난 고생을 했었어요. 그런데 부대 이전만 해결해주면 해결되는 문제죠. 해결되는 문제. 바로 우리가 투자하고자 하는 이 사업에 북한의 군부대 이전 계획도 들어있을 겁니다. 그렇죠? 일단 그런 부분을 저희가 북측하고 얘기한 건 없습니다. 그건 북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동해선 연결 사업을 하려면 금년에 또 착공식까지 한다고 그러죠. 동해선의 해안선에 밀집되어 있는 북한의 군부대, 비행장, 군시설 이거 이전하지 않고서는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는 겁니다. 그 돈은 누구 돈이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혈세로 북한의 군부대를 이전해주는 일을 벌여야 하는 겁니다. 과연 북한의 군사시설 이전 비용까지 우리 국민들 혈세로 부담해가면서 동해선 현대화 사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이 동해선 현대화 사업 금년에 착공식한다는 데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잠깐만요. 우리가 판문점 선언, 평양선언, 국회 비준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거 비준해주면 법률적인 성격을 갖게 되어서 예산 집행을 하게 됩니다. 지금 예산 재정 추계도 안 나와 있잖아요. 국민 세금을 북한의 군부대 이전, 군시설 이전까지 투입하는 터무니없는 데 퍼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해안 철도 사업에 대한 예산 추계를 정확하게 제출하세요. 정확하게. 이 사업의 끝이 어디고 이 사업이 끝나는데 얼마가 들고 북한 군부대는 어떻게 이전하고 그 비용을 우리 국민 혈세로 댈 것인지 이런 계획을 국민의 대표기관 국회에 와서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아니하고 착공식 한다고 발표하고 단 여섯 줄 짤막하게 보고해놓고 본질은 다 숨겨놓고 이게 이 신성한 민의의 전당에서 국민의 대표들에게 할 보고입니까? 말씀해보세요.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북한의 군부대 이전과 관련해서는 남북 간에 논의된 바 없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정진석 의원님께서 직접 예를 들으셨듯이 개성공단을 조성을 할 때 거기에 군부대가 있는 것도 저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가서 봤습니다. 이전하는 광경도 다 지켜봤는데 그런 군부대 이전과 관련해서 우리가 북측에 지불한 비용은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동해선 쪽을 건설을 공사를 하게 되더라도 그쪽에 있는 군부대 이전은 북한 측에서 스스로 조치를 취할 상황이지 그것이 우리 동해선 건설위원회는 전혀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러시아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한반도 종단철도 이거 사업 고상했었습니다. 그때 반대한 게 북한 군부예요. 왜? 군부대 이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대한 겁니다. 자기네들이 그 군부대 이전할 비용이 없어요. 경제력이 없으니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추진한다는 것은 부대 이전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가능할 수 없는 사업이에요. 그럼 북한은 지금 여전히 경제력이 없습니다. 부대 이전할 경제력이. 터무니없어요. 비행장과 7개의 포병 부대와 8개의 보병 부대와 우리가 그 비용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게 협의가 안 됐다는 얘기로 얼렁뚱땅 넘어가면 안 됩니다. 결국은 우리한테 그 부담이 돌아와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은 다시 한 번 재고돼야 되고 원점에서 다시 검토돼야 되고 중단돼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지금 아직까지 군부대 이전 비용까지 대화가 오간 게 없다는 식으로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지금 8월 한 달 동안에 말이죠. 제가 관세청 수출입 통계를 보니까 8월 한 달 동안입니다. 우리 정부가 북한으로 반출시킨 석유류, 석유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장관님 한 달 동안. 여기 지금 통계. 네, 통계 나오고 있죠. 186톤이 북한으로 반출이 되고 다시 북한에서 남으로 돌아온 건 한 3톤 정도 됩니다. 어디다 썼냐 물어보니까 이 186톤이라는 것은 탱크로리 36대에 넘는 분량이죠. 이 중에서 98.4톤은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것이고 나머지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위해 썼다고 해요. 7일간의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서 석유 98.4톤을 사용했다는 것도 의문이 들지만 나머지 87.6톤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운영을 위해 나갔다. 이거 대북 제재 위반 아닙니까? 아니, 앞서 밝혀진 6월에서 7월 두 달간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로 나간 석유류가 약 83톤. 이것까지 합하면 3개월 동안에 약 170.6톤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로 나간 셈이죠. 아니, 5톤 탱크로리 36대 분량이 넘는 석유류로 도대체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는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용 목적을 자료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는데 통일부 담당과의 답변이 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게 국감을 받는 피감기관의 태도입니까? 분명히 우리 보좌관하고 통화한 직원이 있을 거예요. 남북연락사무소에 관한 181톤, 이 석유류의 반출 목적에 대해서 즉각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엔 대북제재 위반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설명드릴까요? 자료로 지금 설명드릴까요? 우선 이상가족 상봉행사 관련해서는 개성공단 개성에 있는 연락사무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상가족 상봉행사를 위해서 한 달 이상의 개보수 공사를 했습니다. 거기 전혀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측에서 발전기를 가져가거나 현재 있는 발전기를 개보수에서 발전기를 돌려가면서 개보수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7일간 행사를 7일간 사용한 것이 아니라 개보수 공사를 위한 공사에 필요한 발전기 가동용으로 저희가 유류를 공급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아니, 그런데 전력 발전에 이렇게 유류가 많이 들어갑니까? 글쎄요. 제가 그런 기술적인 상황까지는 아니, 그러니까 이게 5톤 탱크로리 36대 분량이라는 것이 상상하면 어느 정도 짐작이 가잖아요. 그런데 며칠 동안에 전력 생산에 이렇게 많은 유류가 필요하냐 그 말입니다. 저희가 북측에 기름 전혀 넘어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사용을 했습니다. 남아있는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반출된 석유류, 석유류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뭐예요? 석유도 있고 휘발유도 있고 그렇습니까? 어떤 겁니까? 발전기 종류에 따라서 그리고 현지에서 차량이 좀 움직여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차량이 필요한 그런 기름들도 같고요. 정확히 건네진 석유류라고만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휘발유 얼마, 석유 얼마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건네간 거. 지금 제가 그런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담당자, 담당 국장 아시는 분 있어요? 지금 본 의원이 지적한 3개월 동안에 북한 공동연락사무소 운영 목적으로 반출된 이른바 석유류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통일부 인도협력국장입니다. 이상가족 상봉 행사 관련해서 반출된 유류는 경유입니다. 그리고 7월부터 해서 8월까지 139톤 139톤? 이상가족 상봉 행사하는데 139톤? 네,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계보수를 상당 기간 오랫동안 했고요. 계보수 기간 동안에 각종 시설들, 장비들을 돌리는 데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만 가져갔고요. 나머지는 다 전량만 반입했습니다. 아니, 그 반입되면 그 중에 없는데? 행사가 끝나고 나서 8월 28일 날 나머지 부분을 반입했습니다. 반입한 사람이 얼마죠? 27kg 정도 반입했습니다. 27kg?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요한 만큼만 계속 주기적으로 반출을 했기 때문에 18.6톤이 나가는 게 반입된 게 27kg 정도는 더 좋아요. 그럼 봉동연락사무소에서 얼마 나갔다고 할까요? 그 부분은 제가 담당이 아니어서 소관이 다릅니다. 네, 제 소관이. 인도국은 봉동연락사무소는 누구죠? 봉동연락사무소는 우리 나중에 저희가 서면으로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자세한 내용을 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다만 하나만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하나 검토해야 될 것은 저희가 유예인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전체 의원님들에게 그 자료를 공통으로 볼 수 있도록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만 하나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앞에 정진석 의원님이 자료 요구에 대해서 지적하셨듯이 저희가 유엔 제재위에서는 기본적으로 제재위에 저희가 예외이라든가 면제 신청하는 그런 절차를 비공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관세청 통계에는 사업의 목적이 특정되지 않고 통계는 올라갑니다만 구체적으로 사업과 연계해서 설명드리는 것은 그런 유엔 제재위의 비공개 방침에 따라서 저희가 그런 설명을 못 드리고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럼 개인적으로 하시고요. 보충질의 때 자세하게 두 분이 검사해 주시라고 Greno성이 감사합니다.